물이 얼음이 될 때 무게와 부피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막에 달린 시험관, 250ml 비커, 굵은 소금, 약숟가락, 유리막대, 얼음, 유성펜, 전자자울이 있습니다. 먼저 물이 얼면 무게와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상하여 봅니다. 그리고 얼기 전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관에 물을 넣고 물의 높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합니다. 입구를 막은 시험관을 전자자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합니다. 먼저 전자자울을 사용하기 전에 수평을 맞추고 전원을 켜서 영점을 맞춥니다. 입구를 막은 시험관을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물이 여는 과정을 관찰하겠습니다. 얼음과 소금을 비커에 넣습니다. 얼음과 소금을 유리막대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시험관을 물을 이렇게 넣고 얼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은 언후의 무게와 부피 변화를 관찰하고 측정합니다. 시험관이 물이 얼면 시험관을 꺼내서 시험관 밖에 있는 물기를 완전히 없애고 물의 높이와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무게를 측정합니다. 무게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